이 새끼 또 놀고 있네 아 저 형 얘기 좀 하세요 아 잠깐 네? 아 잠깐 쉰다 작가님은 약간 4시부터 자기가 또 없는데 4시는 오바나가자 잠깐 4시 10분부터 자리에 없었잖아요 무슨 일이시죠? 아니 왜 일어나고 숨어 계세요 바퀴벌레처럼 숨기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가 아니 사람한테 잠깐 초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 문케요 무슨 초파에서 소리가 들려 진짜 아니 뭐 왜요? 그게 아니라 지금 기동식 뭐 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 알아요? 별로겠네? 뭐 저거 스냅바 설치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? 스냅바 스냅바? 응 우리 복지해준다고 스닉바 만드는 그러고 있는 거 같은데요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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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닉바 네? 스닉바 스닉바? 스닉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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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저? 아니 내구성 테스트 한번 해봤네 스닉바 스닉바 딴딴해 딴딴해 딴딴하네 스닉바 스닉바 내 인형! 스닉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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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왜 아 수박이나 먹어야지 아 수박이 별로 안 좋은데? 아 수박이 막 찼다 이거다 이거 그만해 가서 너 일할 거 많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수박이 막 했다 너 일할 거 없어 오늘? 어 나 일하러 갈려고 촬영하고 올게 열심히 하고 있어? 잠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아 그 직원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저렇게 암호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스낵바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? 아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일이라서 그 카메라 꺼지면 또 저희가 만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예 카메라 오래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무한의 압박 그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죽지 잠시 즐거운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아 아 복지에 대해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? 스낵 아 아 그 스낵바를 기둥님이 혼자서 저를 애쓰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 굿 맞어 제가 생각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로 가야지 여기 재미있는 또 유재민 크리에이터들 또 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인터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아 네네 네네네 그 그 업무 시간에 송주불냉면 매운 양념장 ASMR을 보고 계신데 그 어떤 업무이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? 다음 이제 김희가의 짝이 있는 거예요 아 예 네네네 절대 놀고 있거나 혹시 사적으로 이렇게 그냥 재미를 위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니죠? 네버 알바 저는 ASMR 싫어해서 핫도그 ASMR도 안 봐요 아니 제가 ASMR을 안 좋아해요 노는 게 아니라 아 ASMR을 좋아할 수 있죠 핫도그도 안 볼까 평소 회사의 복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아 예 소중한 그림 그렇습니다 회사의 복지에서 네 스낵바를 만들게 되었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스낵바요? 네 멋진데요 흐릿 기독님이 저렇게 애초롭게 혼자 오고 계시는데 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? 아 정말 멋진데요? 하던 일 마저 하세요. 왜 매일제이가 신뢰에 박형수 보다 구독자가 더 많은지 호세 회사 복지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아 네 아 인사 앞에 나와서 네네 그러면 카메라맨이 여기 와서 찍을 수 없잖아요. 방송을 좀 공연했으면 늘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다시 좀 돌고 할게요. 준비됐어요? 아 네네 회사 복지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죠? 복지가 있어요? 그래서 저렇게 스낵바를 지금 사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야 도서비 지원 아 도서비 지원이라고 도서비 지원 도서 지원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1번으로 제가 필요해서 스낵바가 생기면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? 업무 향상이 저는 이제 스낵바에다가 이제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게 맥주 얘기는 안 돼요 정말 열렬한 성원을 받았어요. 스낵바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가 품고 있는데 혹시 무상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? 스낵바요? 네. 유상도 이걸로 돈 받을려고 하는데 레저? 부업이에요. 아 어쩐지 지원을 안 시킨 이유가 있었군요. 내일은 내가 해야지 아 우리가 비벼줄게 아 예 어떤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나요?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? 일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나가새끼야 나가시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? 너 면접 볼 때부터 예감이 안 좋았어 예감 자 이거 좋은 거 같은데요? 아 네 몽쉘 너 목 빗줄 줄 알지 못고요 목 빗줄 줄 알지 못고요 몽쉘 너무 재미있고 자 어떤 따라 한번 할까요? 뭐 편집자라면 오 예스 오 예스 재미없고요 오 예스 뭐 이거? 니 걔 프레시베리 원래 프레시베리 재미없고요 걔 프레시베리 재미없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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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뚫리냐? 민증 위조했냐? 아 나 민증 뺏겼어 아 씨 그냥 안 뚫으면 어떻게 해 너 얼굴 다 뚫어? 네 얼굴 다 뚫어? 너 감파? 니가 한번 봐봐 나 저번에 갔는데 아는 형이여서 잠깐만 저 형이 어릴 때부터 재현이 형 그렇게 괴롭혔는데 와뽑와뽑 지독하게 생겼는데? 지독하게 생겼어 좀 위험한데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돌아가 여러분 있을게? 응 가라 아 예 아 아 말레 하나 주세요 네? 말레 하나 말라니까요? 아 말레요? 네 말레 아 그 친구 좀 보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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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저 두고 왔는데 안 돼요 아 저 진짜 성인인데 아 안 돼요 아 저 성인 인증해보세요 여러분 아 저 펄펄 공띠예요 공띠요? 네 아주 진짜 성인인데 우리나라에 공띠도 있어요? 아 진짜 녹화상으로도 이것만 주시면 안 돼요? 그거 그러면 성인이라는 증거 돼봐요 이름 주시는 거예요? 아 나가이잖끼야 아 주세요 나한테만 그러냐? 근데 갑자기 그거 모르냐? 나한테만 그러냐? 나한테만 그러냐? 너 뉴스도 안 그러냐? 니가 언제 여기 맨패냐? 니가 언제 여기 맨패냐? 가져가지 말고 아 나한테만 그러냐? 아 이거 얼마예요? 이거 얼마예요? 그거 백원 이거는요? 백원 그러면 이거는요? 50원 아 저네 나한테 이거 옷 입게 주세요 옷 입게 주세요 이동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희 이제 스낵바를 오픈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끊어먹으세요. 갑자기 허기져가지고 집중이 안 될 때 크리스베리 크리스베리 좋아하시는 것 같고 다시 가세요. 다시 가세요. 다시 가세요. 여러분들 회사에 스낵바가 있나요? 핫도그로 오세요. 우린 있는데 여기까지.